2021년 10월 17일 원정 18탄 Start! Go! 공포방송 No.1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바로바로미 여러분 가보겠습니다 모두들 어서오십시오 여러분들 하나, 둘, 셋, 뚫어 마이콜 테스트! 마이콜 테스트 들으십니까? 뭔 차야? 귀신결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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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 누구 있어요? 그렇지, 그렇지! 이걸 말했구나.. 잠시만요 혹시 누구 있어요? 계십니까? 계세요? 어? 아닌가? 누구 있어요? 누구 있어요? 잠깐만! 잠깐만, 방금 뭐 있었는데? 누구 있어요? 누구 있어요? 와..잠깐만요! 잠깐만.. 잠깐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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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열렸.. 누구 있어요? 누구 있어요? 누구 있습니까? 어? 방금 뭐.. 방금 뭐 봤는데? 방금 나도 뭐 봤어! 저쪽에서 뭐 봤는데? 저쪽에서 뭐 봤는데? 저쪽에서 뭐 봤는데? 뭐.. 그림자 같은 거 봤는데? 계십니까? 어디야? 계세요? 안 열려 안 열려 아.. 봐봐 잠깐만.. 하지마.. 오지마세요 안에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안에 누가 있는 것 같은데.. 안 열려 계십니까? 계세요? 하.. 잠깐 실례 좀 하겠습니다 실례 좀 하겠습니다 우와.. 개쩔려 진짜 누구야? 누구야? 아이씨, 누구야? 깜짝이야 여러분, 나 2층 진짜 가야될, 2층 어디로 가야되지? 여러분들, 아주 덕주댁지 붙어있어요 여러분들, 아주 덕주댁지 붙어있어 아이씨, 2층은 외부로 나가야할텐데, 잠깐만요 아이씨, 2층은 외부로 나가야할텐데.. 계십니까?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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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보이소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은 여기서 어떻게 찾아야? 여러분들.. 여러분들.. 잠깐만요.. 여기서 어떻게 찾아..? 계세요? 잠시만.. 시려좀 할게요 잠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쪽 어딘가에서 기운이 엄청 빠져나오고 있어. 지금 여기 어딘가에서.. 잠깐만요 여러분들. 쓰자 준비했어요 여러분들. 기운이 엄청 세. 쓰자 쓰자. 진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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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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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집에.. 잠시만요 한번 봐주십쇼 뭐라고요? 방금 뭐라고 하셨나요? 방금 뭐라고 하셨나요? 거지라고요? 저거거지 아닙니다 와.. 꺼지라고.. 예 꺼지겠습니다 예 꺼질게요 저 그런 말 잘 듣습니다